3백이요, 안에 있지? 방금 들어간 거 봤어? 이번 달도 안 내면 나가야 돼. 그렇게 알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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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lah read 여기 좀 더! tenth year ş hut 뭐 다도 Café competitor 우리 교통은 시국들에 좋습니다. 지금 제가 한 takesiler 오늘의 교통은 또는 그러니까 오늘의 교통은 이 교통은 내가 하나씩 그런데 나는 여유로운 시티에 우리 교통은 왜? 너너너런 아버지 상해 시샤 미드카이파한 시샤 벤구는 상주에 아든 아미, 아비 전화해 바로 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내 친구는? 아니요 우리 친구는 어디에서나 우리의 여성들은 우리의 여성들은 세상에 비교해주는 곳에 영향이 있는 곳이나 우리의 여성들은 바다에 영향이 있는 내 시야 여러분 우리의 여성들은 하지만 제가 강아지들을 보냅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뭐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미쳐가지고 더 소리 질러봐 하아... 마이로... 어? 이게 누구야? 스토리 큰 알바생 왔네? 야... 너 나한테 사과할 생각 없어? 싫으면 싫으면 나가 너 아니어도 알바 사는 사람 많아 죄송합니다 오늘 목소리 왜 작지? 더 크게 해! 너 소리 크잖아 어? 난 또 안 들려 죄송합니다 아... 그걸로 안 되지 좀 더 크게 사과할 밤 제대로 해야지 죄송합니다 그래 내가 이번만 봐주는데 어? 다음부터 얘 이렇게 행동해 알았어? 그래 다음부터 그렇게 하면 자를 거야 빨리 가서 일해 아... 아... 선배기요! 월세 빨리 내라고! 내일까지 안 내면 신고해버릴 거야 아... 그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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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매탕 오와오 그래 구ρι세군 다곤 브러쉬군 다곤 롱화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이제 회산. 안녕. 안녕.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많이 탔을까봐요. 조금 다쳤는데 괜찮아요. 다행이네요. 그럴게요. 네? 아니요. 혹시 어디 가시려고요? 저요? 네. 저 버스 많아요. 그냥 산책하다가 좀 피곤해서 쉬고 가려고요. 네. 네.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이거 좀 드세요. 이거. 이거. 우유수요. 네. 감사합니다. 어머. 아이고 쉬웠네요. 아. 제가 해드릴까요? 네. 네. 너무 덥지요. 날씨가. 하나님의 접시에 있는지 모르는지요. 나가. 하이. 네. 막상으로서. 헤쳐진 재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